붐스백 자 오늘은 붐디제이가 자가격리를 마치고 컴백한 기념으로 붐스백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자 일단은 검색 퀴즈 오랜만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퀴즈 녹색 검색창에 붐은 4글자 검색하면 4명의 붐이 보이는데요 그중에 제일 큰 붐은 뭘 타고 있을까요? 문자 8600개 부모파워 지금 실검 1위를 처지하면서 달립니다 정확하게 암호를 대는 사람만이 오늘의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 행운의 전화 여보세요?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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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니규 쥬단테 니규야 수고합니다 롤라스킹 롤라스킹 두번째 행운의 전화 연결 띠떠띠띠띠띠띠띠띠 카드 롤라스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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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kan 으 으 으 자랑가져 가요 품스박 품스박 내신 뭐예요? 내신 품이에요! 용영훈치가 너무 간만에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살살할게요 천천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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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한 분 한번 잘 모으실게요